박치고 있는 얼마나 좋길래의 주인공 현동연씨를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데 이루가 있나 좋아하는 데 정말 있나 사랑은 누구나 일고도 웃어 각본도 웃는 드라마 샤라 나도 내가 헛봐라 얼마나 좋길래 너의 가슴에 걸기고 싶겠니 흥미던 내 마음 몰라진다면 흥미던 시나러 나 사랑할 거야 사랑하는 데 이루가 있나 사랑하는 데 이루가 있나 흥미던 시나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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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미던 시기 북두치라고 찾아간 거야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현동현입니다